나 허리지스트 때문에 와 리스케이트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민망했어요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지금 사라이닝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닥치고 살아라 혜님과 팩토리형 님께 받치겠습니다 시~~ 빵긋 시~~ 빵긋 시위 땡글 렉키 공방 2연승 200개? 일단 리플부터 보고합시다 형님 렉키 2연승 도전 아 근데 렉키 2연승 빡센데 형님 이거 트랙 제가 골라야될 것 같은데 렉키 2연승 좀 빡센데 아이 됐다 못한다 이거 트랙이 쉬운거하면 안돼 일단 연습판 하죠 당장 먹고 해야될거같은데 절대 못 이겨 이거 차속도가 너무 느려갖고 운동장매브는 다 없어 절대 못 이겨 이거 아니요 레키 레키 에쌀 레키 에쌀이에요 에쌀 레키 에쌀 완전 옛날 파 절대 못 이겨 저 키스는 절대 못 이겨지 이 정도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거다 안그래요 거리가 못따라가 못따라가 저 1등분이 실수하지 않는다니 못 이겨 어 어 이걸 잠깐만 이거 이걸 오케이 자 다음판부터 이제 도전할게요 일단 자 운 좋게 일단 1등했네요 와 운 좋았다 이거 레이트를 1등했어 와 잡힌다 지금부터 2연승 도전 트랙을 존나 어려운거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아 아찔한 다운이라 광산 다운이라 광산 다운이라 광산 다운이라 광산 다운이라 광산다운이라 태권낭방뱃님 10개 가자 1등 오픈 걸면 평승률 낙하하던데 아아씨 이걸 잡힌다고? 아아 캐토리아 한 번 더 기회 주면 안 돼? 방장님 방장 좀 가능합니까? 아 이맵 안 됨 이맵 안 됨 나 미션이라서 나 미션이라 아 개 빡세네 랩 니까 뱉습니다 아 1등 너무 잘하는데? 1등이 형 순창이가 왜그래 왜 이렇게 미친듯이 달려 나 SR이야 1등이 형 왜그래 1등이 형 살짝 빠져줘 한 번 응? 어 좋아좋아좋아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취한 것처럼 약간 차를 박아란 말이야 좋아좋아 근데 저거는 매수가 아니라 저거는 공방이라서 지금 방송보는거 아닐걸요 아 아 시골이 욕나가는거 같은데 지금 아아 개일이었습니다 1등이 형 한 번 빠져줘 어 메수 몰라 메수 1등이 형 빨리 어 기름 떨어졌어 빨리 참 엄청 자 그렇지 오케이 아주 오케이 아무튼 1댄승 좋아좋아좋아 아 아까 한 번 힘준나 주는걸 지금 했어 이거 일단 놀라 일단 가해 아 아 내 차 진짜 느리다 와 무슨 오케이 좋아 자 2등 강사는 진짜 제일 희망했어 어 근데 잘하는데 1등이 형이 어 잠깐만 어 어 오 어 이렇게 밀어버리긴 나이스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나이스 아 위비킥 먹기 힘드네 일단은 200개 삭감했구나 왜냐면 빅토리형 풍선 삭감해야돼 물렛에 쏜단 말이야 빅토리형이 형님의 풍선 감고있는거를 다 매진시켜야돼 아 힘들다 20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꿀 그래도 6 소종 6 전